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엠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 새해도 2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여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입니다 우리 1장에서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지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인된 인간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바로 성령이 잉타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함으로 바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의미를 알고 승정고를 울리는 영적 용사가 되시기를 추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일한 승리의 무기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헤롯 왕 때 베들레엠에서 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구약시대 예언되었던 바로 말씀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경배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고요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또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는 황금 또 유약 모리약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아름답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황금을 왕권과 관련해서 사용했는데 바로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흑암 세력을 깨트릴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것인데 이제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약은 시체를 염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만이 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이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죄와 흑암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속입니다 장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나중심이 뭡니까 뉴에이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6장의 물질 중심 뭡니까 유대인 조직 그리고 11장의 프리메이슨 성공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이것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다 우한 시장에서 야생동물을 많이 거래했다 그건 다 육적인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죠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 모택동에 초상화를 걸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에다가 CCTV 설치해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냐 안하냐를 감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철거하고 성격책 판매를 금지하고 이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다 추방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사회주의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봐도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댑니까 성경에다가 사회주의 내용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배 대상을 자꾸 바꾸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정말 2020년 이 보금치와 24세자라는 말씀성치 가운데서 이 연초에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경배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고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기도를 놓치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계획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 마귀 권세에 완전히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4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24 제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전쟁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해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특별히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위기에서 피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간섭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위기를 피하도록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강단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나랑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왕이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해로당은 무슨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하니까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렘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난 게시를 통해서 해로대게 가지 말고 이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해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이 박사들이 이제 돌아서 딴 길로 가니까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이런 끔찍스러운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권세 깨트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마귀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막아보겠다고 두 살 아래의 아기들 다 죽이면서 이게 뭐죠? 사단의 발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사약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 괴계를 쓰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발악과 괴계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인 1말씀 운동을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 가문 보고마, 직장 보고마를 놓고 학교 보고마를 놓고 기도할 때 사단이 바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전사, 스피리추얼 워리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고 힘주고 회복시키는 영적 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또 램프 증후군이라는 그런 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현대인들이 수시로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바로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이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를 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 허리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바지가 내려가서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띄라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뭡니까? 의의 호신경 이제 내가 내 의로 내가 뭐 잘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의의 호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뭐죠? 방패는 공격을 막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의 여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셔서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제는 다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